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여러분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투자가 뭔지 아십니까? 테울람이 되는 겁니다. 테울람. 테슬라와 이슬람. 테슬라의 종교, 종교성. 그게 왜 위험한 투자냐면 테울람의 교주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도 돈이 필요할 땐 테슬라 주식을 팔거든요. 그런데 테울람에 빠지게 되면 테슬라를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자손 만대까지 물려주겠다고 그러고. 미주놀에서 퇴시간의 영상을 썸네일 두 개로 해서 일단은 불스 또는 베어 두 가지를 하잖아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기 위험이 아니라 월가에서는 하루에도 테슬라에 대한 리포트가 정말 쏟아져 나오는데 베어 쪽, 그 다음에 불스 쪽 리포터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그래도 좀 신빙성이 있고 그렇죠? 결국 모든 정보를 접하고 최종 결정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건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인문학 공부할 때도 배운 건데 극보수와 극진보의 책을 동시에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네요. 20년 전에, 20년도 더 넘은 그 당시에는 말지 말지라고 있었는데 진보, 잡지 아직도 나오나 모르겠네. 부터 시작해서 조선일보까지 동일한 사건을 어떠한 관점에서 기술하느냐에 대한 것 그런 훈련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그러한 공부와 훈련이 비교적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큰 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테슬라에 대한 기사들, 자료들을 좀 필터링을 해서 이게 이제 불스, 그러니까 테슬라를 팔아야 되는 기사든 테슬라를 사야 되는 기사든 좀 필터링을 한번 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 싶은 기사들은 소개시켜 드리고 하는 코너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되게 좋으실 거예요. 일단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일단 기술적 분석부터 잠깐 먼저 해드릴게요. 오늘 테슬라 마이너스 6% 많이 하락했죠?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정받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한간에는 오늘 아침에 포드, 자동차 포드 회사도 드디어 테슬라와 맞짱 뜨는 건 아닌 것 같고 가격이나 단행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의 영향, 근데 뭐 여러분 포드가 BYD도 아니고 테슬라의 경쟁 상대도 아니고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자, 이렇게 오늘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기술적 분석은 그닥 좋지가 않아요. 이게 딱 보면 이게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기술적으로 공부 좀 해야 되죠. 이게 이제 헤드 앤 숄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대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이렇게 가든 다시 이렇게 막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헤드 앤 숄더죠. 이게 사람의 머리고 이렇게 어깨 그렇죠? 이렇게 어깨 이렇게 어깨 이렇게 안되고 이렇게 계속 가야겠지만 지금 분위기상은 상당히 조금 내려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 1봉을 딱 보면 갭이 생겼어요. 갭이 이 갭 보이시죠? 이 1봉 갭이거든요. 이 갭맥구로 제가 내려온다고 그랬죠. 갭맥구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번 내일 오늘만큼만 한번 더 빠지면 매꿀 수 있거든요. 어차피 갭은 매꾸고 가는 게 좋죠. 예 맥구 가는 게 좋죠. 여기 지금 갭 보이시죠? 이만큼 1봉 갭이에요. 그래서 이거 맥구로 내려온다. 이번 주에 시장이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오늘처럼 계속 빠진다고 한다면 이 갭 맥구고 이 정도 이 선 이거 그렇죠? 이제 21 이동평균선 이 선에서 좀 지지가 되고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측인데 오늘 거래량도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물론 금요일 거래량에 비해서는 좀 작지만 보면 에버리지 볼륨 일단 여전히 많습니다. 139.84 거대요 밀리언 근데 오늘 볼륨이 230 거의 뭐 더블 가까운 근데 상당 부분 오늘 매도 물량이었다는데 그래서 오늘 테슬라의 하루 주가의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하루 종일 흘러내렸죠. 프리장에서도 보면 되게 출렁임이 심했거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시작할 때 엄청 많이 빠졌어요. 이거 제가 이때는 저는 자고 있었지만 일어나서 보니까 엄청 빠지더니 다시 쳐 올리더니 계속 이거 60일 이동평균선을 못 뚫고 계속 같이 흐르다가 좀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살아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살짝 올리더니 그 다음부터 급락 다시 한번 올리더니 결국 전고점을 뚫지 못하면 여러분 전고점을 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가는 하락하게 돼 있어요. 전고점 못 뚫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루 종일 하락했고 막판에 뭔가 살짝 끌어올리는가 싶었더니 다시 한번 무너지면서 애프터에서도 조금 뭔가 올라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내려가는 것 여러분 미주놀의 테슬라 영상 들으시는 분들만큼은 롱 포지션이든 쇼 포지션이든 너무 그러지 않기로 해요. 싸우지 마세요. 댓글창 다 닫았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겠지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롱도 치고 쇼도 칠 수 있어야 되죠. 요즘 애프터에서도 움직임이 살아있으니까 참 좋은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쇼 못 치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TSLQ 있잖아요. LL도 있고 그렇죠? TSLL 여기 보면 이건 불 쓰고 TSLQ가 이제 베어죠. 테슬라가 오늘 올랐잖아요. 이게 쇼과 똑같은 거죠. 베어 ETF AXS 테슬라가 떨어질 때 가는 오늘 아까 테슬라가 보세요. 6.32% 빠졌으니까 정확하게 6.13%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반가운 소식이 한국의 서학개미들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주 행복했어요. 여기 보면 이 기사가 딱 떴거든요. 테슬라 때문에 울고 웃고 땀만 먹는 서학개미들 보니까 테슬라가 떨어지다 보니까 테슬라 인버스 종목에 많이 산다는 기사거든요. 저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봐요. 갑자기 제가 기사부터 먼저 읽어드렸네. 계속 자료를 좀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테슬라의 기간보유량이 아직도 좀 작아요. 44.13% 이면 작은 거죠. 이쯤 되면 최소 테슬라의 기간보유량이 앞에 육자는 돼야 되거든요. 이 기간보유량이 낮은 이유는 하나죠. 여전히 리스크가 크니까 기간들이 어떻게 한다?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일단 살아 하는 게 20 제일 많고요. 20 그 다음에 두 번째 홀드 좀 지켜보자. 반드시 강력한 스트롱 바이가 3개 셀 파라라 6개 스트롱 셀이 1개 이런 분위기 월스트리트 월가 쪽은요. 좀 다르죠. 일단은 스트롱 바이가 13개 좀 더 강력하게 홀드가 10개 바이가 7개 셀이 3개 스트롱 셀이 1개 최근에 테슬라의 모습 보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쵸? 애널들은 홀드가 훨씬 많은 반면에 월가 쪽은 바이가 많다. 테슬라를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불스 셀이 테슬라 사야 된다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여전히 4분기의 실적과 여전히 테슬라는 저평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난번 테슬라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면 여전히 P 비율이 36 36 P가 36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낮아졌다 이거예요. 다시 간다 이거죠. 여기도 여전히 포텐셜을 얘기하죠. 테슬라가 갖고 있는 성장성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좋은 반대로 아니다 팔아야 된다 곰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포도도 봐라 이것처럼 차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출 건데 그렇다면 테슬라가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해 많이 했는데 여전히 오버배로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머스크 한마디 그렇게 좌우되지 마라 뚜껑 열어봐야 된다 마지막은 전혀 다른 얘기죠 아직도 투 익스펜시브 지금 많이 테슬라 가격이 내려갔지 주가가 내려갔지만 여전히 스틸 투 익스펜시 너무 비싸다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인사이더들의 셀링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퓨처에 대해서 무슨 뜻이냐면 스켈리프티컬 여전히 회의적이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여기 얼바인은 정말 눈만 뜨면 주변에서 테슬라밖에 안 굴러다니고 테슬라 진짜 많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를 좀 떠난 타주로 가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타주에 있다가 이쪽에 여행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요 에이 테슬라 진짜 많네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성장성은 물론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전기자동차의 갈 길이 멀다 이거죠 특히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이거 참고만 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기사가 또 하늘 딱 떴네요 오늘 자 야호파일럿의 기사가 났는데 제이피 모건의 애널리스트 라이언 브링크먼 이라는 친구가 썼는데 너무 지금 테슬라 주식이 최근에 너무 오래 들어서 네 투 패스 너무 빨리 너무 갑작스러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 수많은 불확실성을 사이에 두고 너무 갑자기 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밑에 딱 보면 목표가 120불 지금 테슬라 주가가 얼마인데 120불 지금보다 32%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오늘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포드가 8.8% 가격 인하를 했다 모델 Y에 비슷한 가격대 유지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포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전기차 중에 머스탕의 마하 2라고 하는 모델이 섹시하게 아주 잘 생겼어요 근데 포드 쪽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테슬라는 테슬라 모델 Y의 경쟁 상대가 얘라고 생각 안 할텐데 그리고 한 대 팔아서 남는 마진율이 발생했을 때 과연 포드가 가격 단행하고 나서 오늘 포드 주가는 흘러내렸거든요 테슬라에 맞짱 뜨려고 가격을 인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가격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뭔지 아세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4680 원통형 배럴인데 저는 이 기사를 오늘 보면서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미즈놀이 처음 탄생하고 난 그 시점에 저희가 두 번째로 올린 영상이 첫 번째가 아마존이었고 두 번째가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였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2020년 9월이었어요 2020년 2020년 배터리 데이 저희가 현장 방송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전기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배터리에 대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큰소리 쳤 그대 우리는 되게 힘든 일이지만 이거를 계속 할 거다 기존 원통형 배터리보다도 에너지 밀도를 다섯 배 높이면서 가격은 더 낮추고 대량 생선이 생선이래 생선이 가능하게 하고 이런 원통형 배럴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이 텍사스 본사에 있는 테슬라에 진짜 이 기사가 떴어요 게임 체인저로 불린 4680 배터리가 양산에 성공했다 그게 이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보면 막 그냥 삼성 SDI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왜 잘하냐면 미국에서도 테슬라 사려면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는 거거든요 동네마다 테슬라 그런 게 있긴 하 지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간에 딜러들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찌됐든 배터리 업계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이런 4680 양산을 대전환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획기적인 어떤 기존 배터리 업체보다도 한 단계 더 진보한 쉽게 말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게임 체인저 그러면서 이제 썼지만 너도 나도 다 원통형 배터리로 가자 가자 굉장히 좋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소식 여러분 사이버트럭 이잖아요 지금 예약 몇 명 받았는지 아십니까 백만대가 넘겼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왜 놀랍냐면 아직 가격이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 않았어요 테슬라 측에서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면 사겠다 무조건 사겠다 라고 하는 이들이 백만대가 넘겼다는 거예요 사전 예약만 한간에는 무리를 걷는 자동차로 사이버트럭 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혹자는 이런 차 굴러다니면 안 탄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안 타는 거지 실제 이 사이버트럭이 굴러다니게 되면 굴러다니는 것만으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예요 일단 디자인 면에서는 백만대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FOMC 금리 발표가 있고 그렇죠 애플 아마존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고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과정 속에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방어해내느냐 지금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것이냐 아니 버티다가 한 번 더 점프할 것이냐 의 판가름이 이번 주 안에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정말 여러 가지로 스펙타클하지만 테슬라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주목해야 되는 좋은 주목해야 되는 심장 떨리는 저도 심장이 되게 떨립니다 네 테슬라를 매일 매매하고 있긴 하지만 되게 심장이 떨리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좀 주절주절 좀 얘기를 했는데 매일매일 테슬라에 대한 좋은 소식들 나쁜 소식들 이슈되는 소식들을 이렇게 저희가 한번 필터링을 한 번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즉 매일매일 테시간 영상이 올라간다는 거죠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한 한 천명이 보면은 한 200명밖에 좋아요를 안 누르시네요 좋아요 힘드신가 좋아요 누르는 분들한테만 네 그냥 계좌가 불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